와우! 나이스! 그렇지 그렇지 바로 이거야 위치 싸움 간다이 남자답게 자 하나 남자답게 갑니다이 아하 이건 뭐해? 복술강아지 봐봐요 비벼 비벼 막 비벼 그냥 들어왔나? 안 들어왔잖아 아 진짜 잠깐만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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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랜만이다 아 태강이 형 어서오세요 하하 아 아 아이 아 아이 소 미슈 리얼리 소 미슈 미스 유 이거 너무 나카준는거 아닙니까? 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맨날 여기 도둑자켓에 숨고 그랬거든요 여기 자 가보자 가보자 6승인 것도 좋네 진짜 오랜만이다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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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58 이지요 우아 소동 진짜 빠르다 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멍 개꿀 와 근데 진짜 재밌겠다 이거 하는 사람들 그래 게임에 원래 제한이 없어야지 옛날에 여기 뒤에 들어가는 버그도 있었는데요 아시죠 농구 골대를 뱅크샵 올베죠 자 저쪽에 삥소리 내놓고 위로 침투하는거지 아예 갈까? 자 보셨죠? 나은이 승리하셨습니다 나 있다 여기서 찌르는 것도 있는데 어? 와 고인물.. 고인물 회님들 이거 디쿠하면서 하면 재밌겠다 하하 포르트폭탄 바로 까놨네 혹시 올렌 잘하시는 분 있나요? 이거 사면 무슨 맵이지? 어떤 슬픈 영상을 보셨길래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태강이 형님 공감을 잘하신 스타일이구나 아 저도 진짜 옛날에 봤었는데 아직까지 저 닉네임으로 하실 줄이야 그니까 옛날로 치면은 어치브 IT뱅크 GP직이 그런 옛날 징데임 똑같이 하고 계신거야 그냥 어 있어요 있어요 와 뭐야 펜팔 뭐야 데미지 왜 이랬어 근데 그네도 있죠 헬기네도 근데 이거 어 그 종룡님 P90은 이제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총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 여기 들어가는 버그도 있었는데 요 안에 P90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주죠 고등한테 안될 것 같아 이거 어 갓등이 와서요 아니 이미 우리 P90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냥 아냐 아 아 아 피공이 힘을 못쓴다 와 보자보자 안되겠다 이방 신폭 되나요 근데 이거봐 시작하자마자 올리핀까지 우와 이 고인물들 이것만 하셨네 이 방에 신폭은 안되겠죠? 와 이거 개들어가기가 무서운데? 안올라가 되나? 왼쪽 무시하고 와! 팬팔 개쎄다 아 알겠습니다 개들어가기요 개들어가서 안되면 저 32등 아니 이거 개들어가기가 무서운게 개들어가다가 죽으면 관전병 걸릴까봐 어딘지 몰라 어딘지 몰라 깜삐 공방에서도 그냥 여캐하게 해주지 여캐하게 하면은 연예인같은거 막 캐릭터 나올거같아 아 신폭 되네 와우 나이스 렛츠고 그렇지 그렇지 바로 이거야 여기 나이스하 오 좋은데? 개들어가니까 괜찮은데요? 그니까 써둔처럼 연예인 캐릭터 나오게 해야되는데 에일리 누님 막 스포하고잉 저기 에이핑크도 막 스포하고 그쵸? 옛날에 연예인들 막 많이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아 내 앞에 몸방 감사합니다 형님 자 여기서 어 좌패까지 가네 어 좌패까지 가네 왼쪽이 지났는데 아까 아 참 죽었네 형님 몰랐는데 자 우리 펑크형 어디야 어 개구멍 궁금해서 한번 오셨구나 어 어 어 어 어 5밀밀리언 브로 하아이 걸렸다 걸렸다 자 개구 개구 있다 자 개구 윈채 윈채 싸움 간다이 남자답게 자 하나 남자답게 남자답게 갑니다이 아하하 이번 뭐해 복술강아지 어디.. 서로 입력 stimuli 아하하 끝까지 몰 Bai 한 범차게 하지 우와 진짜 펜팔 소... 오! 폭 온다! 브레이... 나이스... 아 그래 나 저기 언제 들어가는지 알았다. 서라고 나서 저기 들어가는 거야. 가봐요. 비벼 비벼 막 비벼 그냥. 들어왔나? 안 들어왔잖아. 아... 아니 비볐는데 왜 안 들어왔냐? 아 저 사람 나 뭐하나 싶었겠다. 아 여기도 길 있었지 맞다. 원래 이렇게 들어가면 옛날에 여기 들어가졌거든요. 버그. 카르마의 후배답게. 진짜 잠깐만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됐다 됐다 됐다. 이거 알면은 방플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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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와! 나와나와나. 밑에 하나. 밑에 하나. 밑에 하나. 밑에 하나. 하나 잡았다. 하나 잡았다. 나갈 땐 바로 빠지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나이스. P90으로 17킬. 나이스. P90으로 17킬. 사이렌 울린다. 어디서. 주infect이 있을까요? 개구. 또 있습니까? 맞짱. 무섭다. 없다. 아 연막이네 나이스 반응속도가 좋아도 안좋네 자 일단 P90 성공 가라지 아니 우리 다 밀었나 오 어디까지 다 밀었어 우리 올라오라 올라온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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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또 내 또 안돼 가지마 가지마 제발 아니 가지마요 오 야쓰 모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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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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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핑핑핑 아 내가 잘못했어 모른다 모른다 아 그렇지 그렇지 요러치 요러치 요러치